21.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더니 딱딱해졌다. 냉장 저장 중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전분, 호화 2. 지방, 산화 3. 단백질, 젤화 4. 전분, 노화 정답은 4. 전분, 노화 22. 샐러드에 사용하기 위해 적자색 양배추를 채썰어 물에 장시간 담가 두었더니 탈색되었다.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수용성 2. 클로로필계 색소, 지용성 3. 안토시아닌계 색소, 수용성 4.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지용성 정답은 3. 안토시아닌계 색소, 수용성 23. 식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식초산 발효에 가장 강력하여 널리 이용되는 미생물은 곰팡이이다. 2. 식초는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이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일종의 발효식품이다. 3.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식초 원료로 주로 곡류가 이용되고 서양에서는 주로 과실이 이용되었다. 4. 식초의 원료는 술이며 화학적으로 알코올이 산화되어 식초산이 되는 것이다. 정답은 1. 식초산 발효에 가장 강력하여 널리 이용되는 미생물은 곰팡이이다. 24. 다음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는 1. 퐁당 2. 캐러멜 3. 마시멜로우 4. 젤리 정답은 1. 퐁당 25. 다음 중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1. 보리 2. 쌀 3. 밀 4. 옥수수 정답은 3. 밀 26. 다음 중 식이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키틴 2. 팩틴 물질 3. 전분 4. 셀룰로우스 정답은 3. 전분 27. 다음 유지 중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올리브유 2. 참기름 3. 버터 4. 미강유 정답은 2. 참기름 28. 다음 중 생리작용 조절 식품인 것은 1. 채소류 2. 유지류 3. 곡류 4. 육류 정답은 1. 채소류 29. 당류와 식품 소재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갈락트로닉산 채소, 과일 2. 메가당 역기름 3. 포도당 과일 4. 유당 동물의 혈액 정답은 4. 유당 동물의 혈액 30. 계란의 기포형 성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계란에 약간의 기름을 첨가하면 거품이 잘 일어난다 2. 냉장한 계란을 이용하면 기포형 성력이 좋다 3. 남백의 기포성은 온도가 섭씨 30도 전후가 좋다 4. 거품 형성은 설탕을 가하면 좋다 정답은 3. 남백의 기포성은 온도가 섭씨 30도 전후가 좋다 31. 조리방법 중 습열 조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편육 2. 장조림 3. 불고기 4. 꼬리곰탕 정답은 3. 불고기 32. 커피를 끓이는 방법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1. 탄니는 쓴맛을 주는 성분으로 커피를 끓여도 유출되지 않는다 2. 굵게 분쇄된 원두커피는 여가법으로 준비하는 경우 맛과 향이 최대한 우러나온다 3. 알칼리도가 높은 물로 끓이면 커피 중에 산이 중화되어 맛이 감퇴된다 4. 원두커피는 냉수에 넣고 오래 끓이면 모든 성분이 잘 우러나와 맛과 향이 증진된다 정답은 3. 알칼리도가 높은 물로 끓이면 커피 중에 산이 중화되어 맛이 감퇴된다 33. 토란을 조리하기 위하여 삶을 때 미리 식초나 명반을 약간 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맛을 특히 좋게 하기 위해서 2. 색을 희게 하고 겉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3.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4. 국물이 걸쭉하게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 2. 색을 희게 하고 겉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34. 반죽에서 달걀의 중요한 역할 중 거리가 먼 것은 1. 유화성 2. 맛과 색을 좋게 함 3. 팽창제 4. 단백질의 연화작용 정답은 4. 단백질의 연화작용 35. 다음 과실 중 대형씨를 가진 것은 1. 파파야 2. 망고 3. 파인애플 4. 오렌지 정답은 2. 망고 36. 가열용 기구인 프로판가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가스용기 가까운 곳에 화기를 두지 않는다 2.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둔다 3. 가스 자체는 무해하나 누출되면 폭발되기 쉽다 4. 가스용기는 세워서 조리대 밑이나 지하에 설치한다 정답은 4. 가스용기는 세워서 조리대 밑이나 지하에 설치한다 37. 생선의 조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생선의 선도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한다 2. 물이 끓을 때 생선을 넣으면 모양이 유지된다 3.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생강, 술을 넣는다 4. 식초나 레몬을 생선 조림에 넣으면 생선살과 생선가시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정답은 4. 식초나 레몬을 생선 조림에 넣으면 생선살과 생선가시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38. 마요네즈 제조 시 기름과 난황이 분리되기 쉬운 경우는 1. 기름을 조금씩 넣을 때 2. 밑이 둥근 모양의 그릇에서 만들 때 3. 기름의 양이 많을 때 4. 한 방향으로만 저을 때 정답은 3. 기름의 양이 많을 때 39. 지질의 체내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열량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 2. 뼈와 치아를 형성한다 3.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4. 필수 지방산을 공급한다 정답은 2. 뼈와 치아를 형성한다 40. 인슐린 호르몬 결핍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단백질 합성 감소 2. 당질대사 증가 3. 지방산 합성 감소 4. 단백질분해 증가 정답은 2. 당질대사 증가 4. 그대사 증가 4. 점점 감사합니다.